라면 CF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TOP20 1위 BTS 정국, BTS 정국 라면 CF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1위, 탑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라면 CF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1위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아이돌 차트에서 진행된 모두가 좋아하는 라면 CF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는 설문조사에서 정국은 총 투표수 9만 2,367표 중 3만 1,509표, 투표율 약 34%를 획득하며 1위에 올랐죠. 한편 정국이 미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와 협업한 레프트 앤 라이트는 지난 5일 발표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6주째 진입, 톱 100위권 인기를 지켰습니다. 정국과 찰리 푸스의 음색이 잘 어려워진 청량한 팝으로 재치있는 뮤직비디오도 지난달 1억 뷰를 돌파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라면 CF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TOP20 1위 BTS 정국 총 투표수 9만 2,367표 중 3만 1,509표, 34% 2위 국민가수 이솔로몬 3만 520표, 33% 3위 BTS 제이오 12,698표 4위 미스 트로트 양지은 3,978표 5위 트와이스 나연 2,532표 6위 원호원 박지훈 2,345표 7위 AB6 박우진 1,877표 8위 가수 김기태 1,664표 9위 트러미스 나인 송하영 1,469표 10위 국민가수 하동연 1,097표 11위 포레스텔라 김연아 연인 고우림 600표 12위 국민가수 손진욱 5,95표 13위 WSG 워너비 3,75표 14위 펜타곤 신원 279표 15위 아이브 장원영 204표 16위 가수 정홍일 183표 17위 우주소녀 서라 157표 157표 18위 가수 싸이 152표 19위 르세라핌 사쿠라 102표 20위 이찌윤아 이찌윤아 31표입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158표 157표